안녕하세요. 없는 극장 전시 토크에 와주신 분들께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 작가님들의 대화를 진행할 이 전시의 큐레이터는 아니고요. 독립 큐레이터 현시원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옆에 권병준 작가님, 함성호 작가님, 최장원 작가님 이렇게 세 분이 계신데요. 다들 관객, 관람객 그리고 토크를 들어와 주신 분들께 세 작가님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해온 몇 가지 질문들을 중심으로 오늘의 시간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없는 극장을 경험하는 방식 자체를 새롭게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한테도 새로운 경험이었는데요. 아마 여기 앉아계신 모든 분들이 되게 다른 경험들, 또 1층, 2층 지하 공간들을 이동하면서 새로운 극장의 모습들, 그리고 헤드셋을 통해 들리는 여러 목소리들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오디오 트립이라는 표현이 리플렛 뒷면에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뭔가 이렇게 극장이 숨겨졌던 공간들, 그리고 지금 2021년의 한국 사회의 어떤 모습들, 또 이 작가님 세 분이 어떻게 관객의 동성과 관객이 움직이거나 서는 형태를 상상하셨을지에 좀 이렇게 흠뻑 빠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시는 열리지만 기존 극장의 역할을 또 그대로 한다는 점에서도 저는 초대받은 외부인인 거죠. 이 전시에 초대받은 한 관객으로서, 제가 예매한 관객으로서 그대로 극장 공간이 유지되면서 전시가 열리는 점도 되게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QR코드, QR체크를 하면서 입장을 하고 또 그대로 극장 객석은 변함없이 다른 공연들을 준비하고 있지만 로비에 놓인 소파에 앉아서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들을 보는 것들이 이제 마치 새로운 시간에 극장으로 들어왔다라는 경험을 했습니다. 극장의 바깥을 보기도 하고 혹은 뒷면을 보기도 한다라는 경험을 개인적으로는 했는데요. 이제 저는 전시의 출발, 목소리와 캐노피라는 소 제목으로 한 네 가지 정도의 질문을 새 작가님들께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토크는 한 시간 정도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45분 정도 새 작가님들 답변 위주로 말씀을 나누고요. 지금 계시는 객석에 앉아계신 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또 다양한 얘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첫 번째 질문인데요. 새 작가님들께 이 전시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이시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지하 1층, 지하 혹은 1층, 2층 어디에서 본 어떤 장면이 본인에게 제일 중요하다거나 혹은 어디에서부터 이 전시를 보면 좋다. 각 작가님들께 이번 전시의 어떤 순간 혹은 장면을 각각 뽑아주시기를 질문 드립니다. 네. 제가 먼저 할게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저는 건병준이고요. 그래서 이 전시를 아마 제일 많이 본 사람이 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장이 많았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그래서 그걸 수리하기 위해서 계속 지켜봤죠. 뭐 어디 문제 없나 문제 없나 그러고 계속 지켜봤는데 제가 주로 지켜보던 곳이 이렇게 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쪽에 있으면 2층 난간 쪽에 있으면 아래층도 보이고 위층도 보이고 관객들이 별 문제 없나? 그러고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그랬는데 이 전시는 기본적으로 관객이 보이는 전시거든요. 관객이 보이는 전시고 그 관객들을 지켜보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 흥미로웠던 거죠. 관객들이 이렇게 반응 아니면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면서 무언가를 이렇게 쳐다보고 바라보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반응들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커튼콜을 이렇게 박수소리로 막 들을 수 있는 쪽이 또 2층에 있는데 그런 데서는 어떤 젊은 친구들은 막 이렇게 일어나서 막 이렇게 손을 들고 막 이렇게 인사하고 난리 나더라고요. 막 이렇게 인사하고 옆에 친구가 박수 쳐주고 막 이렇게 연극하는 젊은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면서 저도 이런 작업에 참여해서 또 이렇게 지켜보는 과정들이 되게 뿌듯하고 보람도 있고 그랬고 중요한 모먼트들이 몇 개가 있죠. 몇 개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캐노피를 건너갈 때 함성호 선생님이 작업하신 캐노피를 건너가는 분들도 있고 또 미처 못 들어가는, 이거 들어가도 되나? 그리고 못 들어가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이제 건너가면서 조명과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는 어떤 천장에서 벌어지는 어떤 광경들 이런 것들 참 어떻게 보면 또 전시의 백미인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하자면은 못 듣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지하에서 히든 트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두 개의 오디오 트랙을 다 지하에 있는 것을 들은 사람에게만 들릴 수 있는 히든 트랙 그런데 또 히든 트랙이 꽤 길어서 뭔가 시간에 쫓겨서 못 들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긴 한데 참 그 히든 트랙이 주는 또 어떤 전시를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는 것 같은 그런 또 힘 있는 히든 트랙이 저한테는 많이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치한, 저는 이제 로비에 실을 띄워서 그걸 설치를 했는데 제 설치물은 만년 굿지라서요. 손볼 게 없었어요. 한번 탁 설치하고 나가지고 거의 뭐 굳건하게 자리를 잡아서 손볼 게 없어가지고 순수하게 이제 관객 입장에서 한번 여기를 이제 들어와 봤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들어올 때 폐사지에 간다. 이제 그런 기분으로 없는 극장이니까 폐사지에 간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아까 건병준 씨가 얘기한 것처럼 저도 이제 그 2층으로 이렇게 딱 올라가서 커튼콜을, 커튼콜인가 이거 박수인가 이거 박수소리를 들으면서 쭉 진행해서 창문 앞에서 이제 3개, 거기에 3개 듣는 데가 3군데가 있거든요. 그 창문 앞에서 이렇게 딱 바라봤는데 폐사지가 아니라 이건 뭐라 그러죠. 폐극장지, 폐극장지에 이렇게 딱 서니까 거기에 그쪽 2층 그쪽에서 딱 서니까 그 배우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배우들이라는 거는 한영처럼 창문을 통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인데 돌을 아십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의 기겁해가지고 달아나는 배우들 그런 배우들도 보이고 마로니의 나무하고 이렇게 쉐도우 복싱을 하는 그 아저씨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가끔 오시는 것 같죠. 설치, 저 조형물을 설치할 때도 가끔 제가 봤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그날은 정말 배우가 돼서 거기에서 쉐도우 복싱을 오래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트랙이 한 9분짜리였는데 그 한 2번인가 9분짜리였는데 9분 내내 거기서 저를 위해서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없어진 배우들의 환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지하에서 히든 트랙에서 히든 트랙 맞죠? 배가 기우는 아, 그거는 히든 트랙은 아니고 고개를 숙이면 들을 수 있는 거기서 배가 기우는 소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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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는 소리가 나면서 오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다시 로비로 올라오는 거였는데 제 설치물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저는 최장원입니다. 제가 뭐 그게는 없는 극장 저희 아르코 극장 안에 있는 없는 극장 경시를 생각했을 때 조금 더 극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이런 거는 극장이 아닌 다른 공간에 왔다 이런 느낌을 좀 로비 공간 혹은 지하 공간 이렇게 다양한 공간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다르게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저희도 많이 고민했었던 것 같고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지하 공간에서는 지하 연습실이죠. 연습실에서는 뭔가 짧은 단막극 혹은 여러 가지의 에피소드가 서로 관계가 없는 듯한 얘기들이 설치 작업들을 주변으로 해서 구역이 좀 나눠져 있고 어느 시점에서 관객들이 위치하고 행동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들을 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같은 공간에 있지만 그 상황, 관람자가 놓여진 상황, 위치 그다음에 작품과의 거리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서로 다른 얘기를 들으는데 그게 또 동시에 일어난다 같은 공간에 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고 그게 요즘 시대나 여러 가지 문제들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은유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이 가장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새 작가님들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이제 한 명의 관객이었습니다만 다들 너무 그림을 그리듯이 이 전시가 다시 좀 활성화되는 듯합니다. 전시를 준비하는 출발 지점에 새 작가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이는가, 어떤 모먼트를 꼭 찝어 주실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출발 지점으로 조금 이동해서 그 출발 지점에 다양한 극장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유 명사로서 아르코 예술 극장, 40살이 됐다고 하는 81년도에 생겨서 2021년까지 살아온 아르코 예술 극장이 있을 수 있을 테고요. 또 추상적인 개념, 아니면 역사적으로도 뭔가 기원전을 거슬러 올라가는 극장까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게 제 스스로 생각한 건 아니었고요. 이 리플렛도 너무 재미있는 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권병준 작가님이 쓰신 문장 중에 극장이 사라진 미래, 그리고 또 방금 함성호 작가님도 패사지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없는 극장이 다양한 방식으로 극장의 사라짐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이 극장의 사라짐이라는 것 사라짐으로 오기까지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단번에 뭔가 없는 극장, 사라짐을 떠올리셨을까 아니면 여러 과정 중에 이렇게 오게 되셨을까가 궁금했습니다. 감사호 선생님. 사실 우리가 패사지라는 사라진 극장, 없는 극장 이런 단어를 떠올리게 된 것은 회의, 어느 회의 중에 그때 장원 씨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는 중에 병준 씨, 권병준 씨가 만복사 저포기라는 것을 뜬금없이 갖고 왔어요. 김시습, 금오신화에 나오는 소설 중에 하나인데 김시습이 쓴 한문 소설이죠. 만복사 저포기를 뜬금없이 갖고 와서 그때부터 얘기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만복사 저포기를 가지고 온 그 배경에는 이렇다 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배경이 있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하나는 이제 이게 40주년이다 라는 거 그래서 저는 40주년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40주년 40일 그러니까 쿼런틴이라는 단어 자체가 예수가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명상, 구상 이런 거를 하면서 나중에 사탄의 유혹을 받는 그 기간 그래가지고 쿼런틴이라는 거는 이제 격리, 그래서 격리, 유폐 이런 단어들하고도 겹치는데 40일과 격리, 유폐 40주년이라는 거에서 그런 생각을 어차피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횡행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 격리되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모든 게 다 달라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그동안 정말 현자처럼 떠들어대던 과학자들이 이 코로나 앞에서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치 어떤 미래도 제시도 못하고 그 와중에서 또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해오고 있던 어떤 민중이라든가 대중이라든가 노동이라든가 농민이라든가 농촌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가 없거든요. 점점점 세분화돼가지고 농민이라고 하면 시설농업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수경재배하는 사람들도 이걸 다 뭉뚱그려서 이제 농민이라고 부를 수가 없거든요. 노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게 아니라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부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뭐죠 재택근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과거에 다 전에 얘기되어 왔던 것들이죠. 다 얘기되어 왔던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구체성을 얻게 되었는데 그런 구체성을 얻는 과정에서 그럼 극장이라는 건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극장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어떤 다른 모양으로 바뀌는데 지금 우리가 그거를 예상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여러 방향으로 사실은 방향이 없었어요. 굉장히 다방향적으로 이렇게 훑어보다가 방향이 여러 개가 생기니까 중심이 없어지더라고요. 그 중심이 없어진 바로 그 자리에 권병준 씨가 만복사 저포기를 들고 딱 온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없는 극장 사라진 극장이 거꾸로 구체화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만복사 저포기가 나오고 이런 얘기들을 조금 더 들으면 그런 것 같아요. 먼저 전통적 의미의 지금 이런 극장 지금 저희가 이런 극장이 미래에도 존재할까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극장이 이제 모두가 뭔가 이렇게 개인화되고 전화기로 들어가고 화면 안으로 들어가고 이런 세상이잖아요. 많은 것들이. 그런데 이제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앞으로의 미래의 극장은 어떨까? 정말로 계속 이런 식으로 존재할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조금 극단적으로 미래에는 극장이 사라진다라고 한번 그냥 이거는 제가 어떤 선언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가정을 해보는 것이죠. 극장이 사라진 미래를 가정을 하는데 그때의 어떤 영감을 주었던 것이 만복사지, 만복사 절터, 터만 남은 절 그리고 또 그 만복사를 배경으로 썼던 김시습의 금오신화 중에서 첫 번째 얘기 만복사 저포기가 생각이 났었고 그래서 만복사 저포기를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훈련과의 사랑 이야기거든요. 사랑 이야기인데 절터만 남은 폐사지 진짜 절터에서 너무나 그 이야기가 드라마틱하게 어우러지는 경험을 했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이 40주년 기념 전시에서 한번 극장이 사라진 미래를 한번 상정해보고 어떤 목소리 위주의 극작가들과 함께하는 목소리만 남은 보이지 않는 목소리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보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가 진행됐었습니다. 네, 선생님도 저는 앞에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살짝만 덧붙이자면 이게 없는 극장이 진짜 만복사 저포기의 배경처럼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앞에 관람객들의 관점에 따라서는 뭐뭐가 없는 극장 이렇게 떠올려 볼 수 있는 재미있는 포인트도 있을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는 디테일하게는 이 전시가 극장이라는 게 항상 시작이 되고 무대가 있고 공연이 끝나면 또 조용히 다 사라지잖아요. 관객도 다 빠져나가고 무대도 다 철거가 되고 조용한 공간이 되는데 오로지 저희 이번 전시를 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은 오시는 관람객 그렇게 요즘 격리되는 상황 속에서 힘들게 오프라인으로 찾아오시는 관람객들이 온전하게 이 공간에서 주인공이 되길 바랬고 이야기들도 무대라기보다는 그 배경이 되는 공간이 아르코 극장의 내부로서 전달되고 어떤 희곡이라는 내용들도 여기에 시나리오도 있고 그런 성우들도 있지만 그게 헤드셋으로 굉장히 옆에서 속삭여주는 듯이 나와의 대화처럼 뭔가를 굉장히 내 이야기처럼 다가오게 되고 또 관객도 본인이 캐노피라든지 스스로 무대를 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에는 관객의 입장이 아니라 배우의 입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잠시의 입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무대, 배우, 관객, 희곡 이런 것들의 경계조차 없는 극장으로 좀 보이지 않을까 그런 속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말씀드리면서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그리고 정말 유령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게 됐는데요 제가 세 작가님들한테 극장의 스탭진들과 만나서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으셨느냐 협업의 과정을 여쭤보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그거 살짝 뛰어넘고 바로 전시를 보면서 정말 약간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진짜 아까 한 작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귀로 아이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바깥에 아이들이 막 뛰어가고 저는 지금 우리 현장에는 안 계시지만 배우, 이용도, 장영 이 세 분의 극작가 분들과의 협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 분들의 글이 뭔가 공간 안에 존재하는 방식이 다양한 배우들의 사라짐을 얘기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안 봤지만 본 것 같은 공연을 얘기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글들을 또 목소리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글을 써주셨는데요 이 세 분의 젊은 극작가 분들과의 협업은 어떻게 진행되셨고 어떠셨나요?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좀 제안을 했습니다 극작가 분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싶다고 제안을 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아마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극장하고 인연이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요새 전시를 더 많이 하고 있고 아마 저보다도 더 적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이 전시를 하기 위해서 극장의 40주년 생일 잔치를 하기 위해서 초대된 약간 이방인들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진짜 식구들을 좀 모시고 싶었죠 그리고 그게 아마 이 극장에서 오랫동안 일하셨던 분들도 물론 식구들에 들어가지만 제가 극작가를 소개해달라고 했을 때 추천을 받았던 이용도 작가라든지 또 이용도 작가의 추천으로 참여하게 된 배율 장영 작가 같은 분들이 20대 젊은 극작가분들이고 그런데 그런 분들조차도 저는 여기에 진짜 식구구나 식구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막상 글 쓰신 거 보면 여기에 들어올 때 느끼는 여러 가지 또 그분들조차도 또 이방인이었던 거죠 여기에서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분들이 쓰신 글 안에 또 오롯이 다 녹아 있고 그래서 그런 그분들이 또 이제 배우분들을 또 섭외해 주셔서 또 이렇게 함께 하고 그러면서 뭔가 이 작업이 좀 더 내밀해지고 또 그런 어떤 또 다른 층이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또 이 극장의 40주년에 훨씬 더 어울리는 그 콘텐츠로 이렇게 발전을 해나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더 공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발전을 해갖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과 협업을 할 때 사실은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 전혀 뭐 터치한 거 없습니다 그냥 그런데 처음에 만복사 접호기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던 어떤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이제 생성된 테스트들 텍스트들 좀 공유했었고 그리고 서로 얘기들 조금 나누는 미팅 몇 번 있었고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공간 이제 와서 보고 그 다음에 누가 어느 공간에서 쓸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이제 같이 정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공간에 맞는 생각했던 아이디어들을 그냥 쭉 이제 쓰셨고 그리고 또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어요 전시 오픈 한 달도 안 남아서 아마 이분들이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참여하게 된 것이라 그 촉박한 시간 안에 그래도 열심히 이제 써주셨고 그것들 가지고 거의 초고에서 이렇게 많이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들 가지고 이렇게 쭉쭉 진행해서 협업에 그렇게 큰 무리가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함성호는 작가님도 저는 처음에 이제 그 만복사 접호기가 얘기가 됐을 때 그리고 이제 극작가들이 투입이 됐을 때 저는 이 만복사 접호기 이야기를 뼈대로 무엇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텍스트가 나왔는데 그냥 푸념이더라고요 그 만복사 접호기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야 뭐 여러분도 다 들으셨죠 거기 지원 신청서 쓰는 강좌? 강좌도 있어? 이런 거 들으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푸념들 야 씨 나도 그거 들을 걸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어떤 연극의 주변을 둘러싸고 일어난 이야기들이 다 했어요 그래서 만복사 접호기 어디 있는 거지 끝까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그 앞에 사무실 쪽에 나오죠 김수근 김수근과 그 이름도 몰라 김주근 뭐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결국엔 뭐 김수근이라는 사람도 소외받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뭔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래가지고 일단 참았습니다 일단 참고 어떻게 되나 보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녹음 파일이 이렇게 왔어요 배우들이 해가지고 녹음 파일로 왔는데 좀 다르더라고요 거기에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우리가 아주 오래 전부터 문학이나 음악이나 뭐 다른 예술에서 특히 어떤 공허함 싸함 이런 거에 연극이 끝나고 난 후라는 것처럼 절실하게 다가오는 말은 아마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노래도 있죠 연극이 끝나고 난 후라는 대중음악도 있는데 그럴 정도로 우리한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익숙하지 않은 그러니까 마주치고 싶지 않은 정서지만 가장 싸하게 다가오는 정서가 연극이 끝나고 난 후의 무대 극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보여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저에게 너무 신선한 답변이었어요 선생님 왜냐하면 이게 어떤 시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원고로 글을 볼 때랑 저도 사실은 이 세 작가님들 작업으로서는 잘 알지만 다 오늘 처음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고 우리는 지금 이 전시를 봤다는 공통점에 의지해서 대화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그 원고에 대해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게 그게 너무 예상하지 못했던 답변이에요 또 이게 원고를 보고 또 극장 안에서 작업들과 함께 배우의 목소리를 들을 때의 경험이 되게 다르셨구나 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목소리 가지고 먼저 얘기를 풀어나가고 있는데 짧게 저는 이제 건병준 작가님한테 딱 드리는 질문이에요 어떤 소리 질문이 좀 제가 여러 가지를 너무 이 한 문장 안에 썼는데요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조명이 살짝 따라오기도 하고 이렇게 사운드가 이동하고 계단 올라가면서 제가 전시 세 번 봤는데 볼 때마다 못 들었던 사운드 다 들었고 아직도 다 못 들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뭐랄까요 이게 되게 어려운 이름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소리를 작동시키는 방식이요 그래서 그 작가님의 기존 작업 뭐 이런 어떤 기술적인 공부들 이런 기술들을 이 극장에 적용시키면서 하셨던 어떤 방식들에 대해서 얘기 듣고 싶어요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두 가지가 참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도전했었던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위치 관객의 위치를 인식하여서 그 다음에 장소 특정적 소리를 들려준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에 가면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쉬운 일은 아닌 것이 이게 일단은 층이 세 개나 되고 지하 그 다음에 1층 그 다음에 2층 뭐 이렇고 그 다음에 공간이 뻥 뚫린 게 아니라 뭐 이렇게 꺾어져서 저쪽으로 가구 구석부터 이렇게 하잖아요 굉장히 복잡한 구조의 건물이고 그래갖고 이런 것들에 이제 구석진 곳까지 이제 그 어떤 시스템이 그것을 인지하여서 관객에게 특별한 소리 경험을 하게 해준다 라는 것이 좀 사실 쉽지 않았어요 한 거의 한 두 달 정도 그걸 가지고 시뮬레이션 하고 그 다음에 계속 그 어떤 것이 최적의 방향일까에 대해서 그 회의하고 또 뭐 나름대로 이제 연구 개발의 시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또 처음 제안의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가 그 관객에게 이제 빛을 주자 그 다음에 관객이 빛을 받게 하자라는 이제 컨셉이 또 있었더래서 그걸 또 꼭 구현해야만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이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파악된 관객의 위치 정보를 또 위에 달려있는 이제 조명들에게 그 또 그 조명마다 여덟 개의 무빙 스포트라이트가 있는데 걔네들이 또 맡은 영역이 또 다 따로 있는 것이 너무 이렇게 멀리 있는 애를 멀리 있는 애가 비추면은 눈이 많이 부시거든요 저쪽에 있는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눈이 부시지 않도록 각 조명들마다 맡은 영역이 있어서 최소한의 이제 각도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관객을 불편하지 않게 하는 선에서 그 관객에게 빛을 주고 싶다라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어쨌건 기술적으로 해결하는데 뭐 지금 대략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전의 전시에서도 쓰긴 썼어요 그래서 이전의 전시에서도 장소 특정적인 소리를 뭐 어떤 정원에서 어느 의자에 앉으면은 또 뭐 어떤 소리가 들리고 뭐 이런 이런 프로젝트들을 이제 해왔었고 그런데 그것의 주된 이제 테마가 주제가 이제 이방인들의 목소리였죠 그때도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예멘 난민들의 노래 뭐 이런 거를 들려 이제 야외에서 들려줬었던 적이 있었고 또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자장가 뭐 이런 걸 들려줬었던 적도 있고 그래서 그 어떤 좀 소외된 사람들 혹은 이방인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주로 들려주던 헤드폰이었어요 이 헤드폰이 그랬었던 것이고 또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 이제 한번 귀 기울여 보자 조용히 귀 기울여 보자 라는 프로젝트들로 이제껏 이제 해왔었기 때문에 또 이 극작가들의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거기에 이제 또 들려오는데 그리고 그걸 또 이제 극장에서 극장이라는 환경에서 들려주는 것이 나름 저는 잘 어울렸다고 생각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준다라는 것도 굉장히 저 나름대로는 해놓고 나니까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멋있었던 분은 이제 그걸 계속 이렇게 테스트를 도와주시던 경비 아저씨 그리고 그 경비 아저씨가 그 제복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그 경비 선생님들이 입는 옷 그 유니폼 유니폼을 입고 헤드폰을 쓰고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봤는데 너무 너무 멋있으시더라고요 너무 멋있으시고 꼭 제가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말씀 되게 말씀 감사히 들었고요 제가 이제 그 두 번째 덩어리로 이 전시가 40주년 어쨌든 극장에 지나온 40주년을 조금 다시 생각해 보는 그런 큰 어떤 그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그림 안에 안 밖에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공간과 시간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금 그 함정호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입구에서부터 이제 김수근 죽음을 연기한 배우 여러 가지 목소리들과 만나기도 했고 이게 이제 극장이라는 붉은 벽돌의 공간과 관계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함정호 선생님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시인이시기도 하고 건축가이시니까 저는 정말 이 극장이 어떻게 보이시는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캐노피에 대한 인상을 작업으로 또 글로도 이야기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극장, 건축, 건물로서 한국의 81년도 대한민국에서 지어진 이 건물이 가진 특성 그리고 또 선생님 작업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별개 할 얘기가 없는데 우리 최정원 씨도 마찬가지겠지만 건축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건물도 아르코 전시장하고 여기 건물은 김수근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김수근 건축에 대해서 열렬히 신봉하는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이 분에 대해서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중간적인 입장이에요 중간적인 입장인데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건물이 김수근 선생의 작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무한한 존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평소에 그러다가 이 극장 40주년에서 여기서 같이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벽돌 건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우리가 전문용어로 공구리 공구리를 치고 그 밑에 그 옆에다가 이제 이거를 그 벽돌을 붙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게 가짜라는 거죠 가짜 벽돌 건물 그러니까 벽돌의 디테일이 하나도 없어요 벽돌 조족조 건물에 들어갈 때는 조족조 건물의 그 벽돌 디테일이 왜냐하면 그 벽돌이 횡압에 약하고 수직력이 강하다 보니까 이 횡압에 견딜 수 있는 디테일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콘크리트가 힘을 다 지탱해 주니까 그냥 껍데기만 딱 싸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벽돌이 사실은 벽돌로 쌓은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그게 힘을 안 받으면요 그게 누구나 다 알아요 저게 힘을 안 받고 있지 그냥 치장만 돼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누구나 다 무의식적으로 다 압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게 지루함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이 벽돌 건물, 벽돌이라는 이 건물이 그래서 일단은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벽돌이라는 치장 벽돌 쌓기의 이 지루함을 어떻게 좀 이렇게 일신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없지 않아 했어요 그런 고민도 없지 않아 했고 그런데 그 고민은 결국에는 이렇게 적용은 안 됐고요 그 첫 번째 질문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1층 로비에 있는 극장 이전의 극장 거기에 관객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제가 남녀 커플들 거기 걸어가면서 사진 찍어주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요? 전시로 관객으로 왔을 때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작업을 하시면서 하셨던 생각들도 좀 드네요 저는 그 공간이 그 실로 띄운 공간이 이제 뭐 여기 그래서도 썼지만 그 이제 세 가지 층위를 갖고 접근을 했어요 하나는 아까 캐노피에 이제 전도된 형태 그리고 또 하나는 세월호의 수평으로 있는 그 수평적인 바닥이 기울어져가지고 수직적인 벽으로 변했을 때의 그 당혹감 그 다음에 하나는 제가 썼듯이 술주정병이가 담을 넘는데 안으로 뛰어야 되는데 다시 바깥으로 뛰어넘는 이 무한 반복을 되풀이하고 있는 그런 세 가지를 두고 그거를 설치를 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이 공간과 관련해가지고 그 실이라는 작업 뭐 제가 워낙 실이라는 소재를 좋아하긴 해요 좋아하긴 하는데 그 실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그냥 신경 안 쓰면 안 보이는 그런 재료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신경 안 쓰면 안 보이고 또 신경 쓰면 보이는 우리가 인식 속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인식 속에서 나타나는 대상이 문제가 아니다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띄웠는데 사실은 여기 있는 누워있는 사람이 있을까 사실 이런 좀 물음이 좀 있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이 좀 있을까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자주 나와보진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 깊이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관람객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좀 있죠 저희가 한 45분까지 대화하고 관객분들 질문을 들어보고 싶었는데 벌써 45분이 지나고 있어요 조금 시간이 빨리 흐르죠 또 남아있는 질문들 몇 개 좀 선택해서 드리고 질문 나눠보는 시간으로 이어갈 테니 한 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준 작가님 말씀에서도 그렇고 소외된 목소리, 조명 이런 얘기들 계속 좀 이렇게 되게 중요한 전시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부분들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최장원 작가님한테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하실로 걸어 들어갈 때 보이는 비정형의 문들 그리고 그 로비에 있는 작업들 정말 이 공간을 다시 보게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최장원 작가님께도 이 작업 준비하시면서 어떤 생각들 하셨는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 작업 전시 준비하면서 뭔가 어느 한 군데 전시장 예를 들면 전형적인 미술관에서 전시를 한다고 하면 정해진 위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설치하게 될 전시 작업이 놓이는 위치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사람들은 거기를 가서 그 작품을 보고 또 다른 작품을 보고 근데 이제 로비 공간이라는 게 어쨌든 저희에게 그 공간으로 주어지고 또 지하 연습실 이렇게 뭔가 어떤 위치보다는 장소적으로 뭔가 그런 미션이 주어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사람들한테 딱 들어왔을 때 이전에 원래 있던 그 장소와 다시 그걸 바라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이렇게 세 분이 세 시서 같이 했었는데 우선은 비정형의 문 작업이니까 지하 연습실에 설치된 비정형의 문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작업을 다시 재구성해서 제안을 드렸지만 이제 로봇 작가 필립이라는 로봇 건변준 작가의 필립과 함께 같이 제안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비정형의 문 같은 경우는 로봇이지만 그 친구는 이야기를 하고 살아 있듯이 움직이면서 그 무언가의 메시지를 제스처와 그다음에 본인 스스로의 빛과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같이 녹여내고 있고 그 작품을 바라볼 때 보는 위치에서 이제 비정형의 문이라는 게 문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 보는 각도 혹은 주변에서의 빛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여러 가지의 문의 흔적들이나 이런 이미지들이 벽에서 얘기되지기를 바랬어요 그림자로서 그러니까 그게 그림자라는 게 계속 빛의 방향에 따라서 위치가 변하고 마치 저희가 문을 열었을 때 그 궤적이 변하는 것처럼 빛의 움직임에 따라 변하고 그다음에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고 다쳐서 없어지게 되고 잡히지가 않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예전 작업에서는 비정형의 문이 고정된 빛의 움직임에 전멸에 의지를 했었어요 켜고 꺼짐, 색깔의 변화 그런데 이번 작업에서는 서치라이트처럼 그 위치가 변합니다 각도가 변하는데 여러분들이 사운드나 이야기에서도 들으셨겠지만 뭔가의 어둠 속에서 계속 찾아야 되는 어떤 입장들 어떤 빛을 계속 어둠의 공간에 쏴줘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들이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존재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정형의 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지 않은 작업이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큰 이야기와 관람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했고요 로비 공간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너무 많은 얘기를 하지는 않으려고 했어요 공간에 들어왔을 때 함수원 선생님께서 캐노피와 그것들이 되게 연약한 존재지만 그런 팽팽한 어떤 긴장감을 천장과 바닥에서 그 공간을 이렇게 이뤄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제안하는 부여하는 기둥들 같은 경우는 뭔가 이게 똑바로 서 있는 것 같지만 뭔가 좀 불안전해 보이고 또 각각 마다도 서로의 높이들이 달라서 뭔가 천장 끝까지 도달할 수는 없지만 뭔가 계속 그 안에서 결핍된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둥이라고 하면은 뭔가 기초 바닥에서부터 단단하게 고정돼서 하늘을 떠받쳐야 될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얘네들은 왠지 투명하고 혹은 뭔가 미끄러져 갈 것 같고 가볍고 또는 이제 주변에서 관람객들을 움직이면서 받는 빛에 받게 되면은 정말 작은 그냥 하나의 그냥 뭔가의 대상이 되는 그런 다시 보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안해 드렸습니다 네 그 최장원 작가님한테 혹은 함성호 작가님한테 또 드리고 싶은 질문이 그 지하 공간에 보면 이렇게 내가 배웠을 때 이런 사운드 들리기도 하고 함성호 작가님 그래도 나와 있지만 이제 세월호라는 그 비극의 얘기 혹은 한국 사회의 얘기를 들려주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그 극장 지금 오늘날의 극장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공동의 의제를 얘기할 수 있다는 차원과 맞물려서 이 얘기를 하시게 된 과정 뭐 약간 그 지하 공간 관련해서 세월호와 관련된 얘기들을 어떻게 나누셨었는지 혹은 좀 관객들에게 아니면 뭔가 이렇게 관객들마다 다른 경험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딱 건면으로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냥 이렇게 좀 널리 질문이 너무 애매하지만 어떻게 그 세월호라는 의제나 오늘날의 이슈에 대해서 조금 담고 싶으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얘기 진행하시면서 지하 공간을 일종의 배를 이렇게 상정을 좀 하셨었나요? 딱히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자 이렇게 합의된 적은 없었고요 그런데 아마 지하를 다루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은데 사실 세월호 문제는 아직까지도 진행 중에 있어서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게 다 진행 중이죠 광주도 진행 중이고 해결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미해결 상태에서 특히나 이제 그런 광주라든가 세월호라든가 용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어떻게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끌어올까 유가족이 미시리라 그래요 미시리는 병신이라는 얘기거든요 유가족이 미시리라 자기 같았으면 벌써 칼로 찔러 죽였대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계속 끌어오는 거를 보면서 저는 어떻게 우리가 유령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유령 혹은 투명인간 혹은 유령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지하에 있는 비정형의 문 같은 것들도 그렇죠 비정형의 문 같은 것들도 건축물은 이렇게 움직이면 부서지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움직이는 건물이 있더라고요 거의 장난감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건물인데 그런데 유일하게 건축물에서 움직이는 게 문이거든요 문은 움직여야지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그래 가지고 그거를 사진으로 만약에 계속 찍으면 그 문이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하기 때문에 빛이 사실은 빛을 흡수해야 되니까 그것들은 아마 보이지 않을 거예요 사라져 버릴 거예요 유령처럼 움직이는 것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령처럼 지금까지 계속 해결 안 되고 들어오는 문제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하로 이렇게 다 응집이 된 것 같고 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령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감각적으로 그것들이 딱 제가 이 공간을 경험했던 것들과 연결되면서 복합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전시를 보신 또 이 대화를 듣고 계신 관객분들에게는 한 시간이라는 관람 시간이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저한테는 한 시간이 되게 짧게 느껴졌어요 전시를 보면서 그래서 제가 한 시간이 너무 짧지는 않나요 이런 질문들도 했었지만 그것은 생략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작가님들께 공통된 질문을 드리면서 저희의 대화는 마무리하고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객들이 전시장에서 사진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극장의 모습도 그렇고 하얀 헤드셋을 하고 있는 모습도 창문을 보는 친구의 모습들도 이렇게 많이 찍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되게 무거운 주제 코로나 여러 가지 극장 오늘날의 극장을 둘러싼 이슈들 여러 이슈들을 참 다루는 전시여서 일면 무거운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또 이제 관객들이 막 다니는 움직임을 보면서 되게 생동감 넘치는 전시라는 생각 이중적인 그런 전시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세 작가님들에게 없는 극장의 관객 이미 표가 다 매진됐다고 합니다만 어떤 관객을 없는 극장에 초대하고 싶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끝맺음을 하고 싶습니다 못다한 얘기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다 반갑고 좋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계속 관객들 보고 관객들의 반응 너무 재밌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하루 종일 봐도 안 질리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다르고 그다음에 표정과 태도와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게 사실은 고장이 날까 봐 이렇게 막 언제 고장나나 이런 마음도 있지만 고쳐야 되는데 이런 마음도 있지만 그냥 보고 있는 게 너무 재밌어요 사실은 보다 보면 그 관객을 지켜보는 게 저으로서는 그래서 뭐 특정하게 어떤 사람을 초대하고 뭐 이런 거는 딱히 없는데 사실은 이 극장에 오래 계셨던 분들 이 극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제일 초대하고 싶습니다 아직 못 들으신 분이 있다면 글쎄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극장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이 전시를 하면서 이거 한 번 더 해보고 싶다라고 든 생각은 했어요 관객은 아니고 여기다가 한 번 식물을 한 번 끌어오고 싶다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극장에다가 여기다가 식물을 한 번 끌어왔으면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거 할 땐 또 저희 다시 뭉치는 거예요 불러주시는 거예요 뭔가 전시를 처음 부여하는 기둥들만 조금 북한에서 봤을 때 요청사항이 로비가 로비의 기능을 확인해야 되는데 전시장 같기도 하고 극장 같기도 하고 뭔가 여러 가지의 요청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둥에 친구들 아마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서는 저게 저 위치가 맞나? 저게 왜 저렇게 돼 있지? 사진하고 좀 다른데?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기본의 어떤 입구를 들어왔을 때 보여지는 그 씬이 어떻게 보여지면 공간에 어떤 적절한 긴장감 그다음에 로비 공간에 어떤 공간감을 극대화 시켜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소리나 빛에 어우러졌을 때 그게 뭔가 극적인 어떤 느낌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에 고민을 한 여러 가지 고민 중에 한 위치인 거예요 한 점들이 일곱 개의 점들이 있었을 뿐인데 저 역시도 물론 전시 오픈 후에 많이 오지는 못했지만 그게 정답도 아니고 제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것들은 그 위치들이 계속 바뀌는 게 제 의도이고 그런 것들을 바꿔주는 게 관객들이 그걸 밀고 다니거나 혹은 내가 셀카를 찍던 아니면 연인끼리 사진을 찍던 진짜 그것들이 고정된 위치가 아니라 말 그대로 부유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근데 이제 어떤 정시 특성 혹은 공간의 운영적인 면들 그다음에 행사가 항상 여기 또 연극도 있고 무용극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런 행사들이 있으면 또 그 위치에 있지 못하고 또 저렇게 위치가 있는데 어떤 뭔가 이번 행사의 마지막 날 혹은 어떤 이벤트 날에는 혹은 행사가 없는 날에는 그 기둥들이 다 뭔가 나와서 사람들이 뭔가 안정상의 그런 것들을 잘 운영을 해서 위치들을 마음대로 바꿔볼 수도 있고 실제 작품들을 그냥 보기만 하는 오브제가 아니라 밀고 다니면서 기둥이자 문인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날을 한번 마련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에 다들 극장의 스탭들 식물 기둥 너무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아서 되게 흥미롭게 중요하게 들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제가 조치 가서 사실은 1층이 저만 돌아들이고 음미하다가 갑자기 이제 로비에 가서 지하도 어디 내려가느냐 물어보니까 그때 2분 전에 이제 갈아서 막 비가 내려와서 이제 다 봤는데 이게 2배치만 완전히 좀 정적인데 지하도 약간 통적인 면이니까 이게 미술이 수상도 있는 거 솔직히 있습니까? 뭐 짧은 시간에 근데 저는 사실 보내기 그때는 시간이 너무 없었지 못했고 이 작가들이 요도하는 게 있고 메시지를 뭘 지금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는 건지 물론 이제 그게 저희가 이제 느끼었어야 되는데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해서 근데 그런 게 요도된 메시지라고 그런 그런 종류의 미술이 도대체 어느 방향을 갖는 거에요? 소극의 변한 거리를 조금 뒤에 수색시키면 좀 이해하는 부분을 통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마지막에 말씀 주신 부분부터 생각을 해보면 안 그래도 이제 시작 전에 이제 저에 대한 소개를 어떻게 드릴까요? 이렇게 여쭤보시면서 건축 베이스의 시각 미술을 하는 최장원으로 소개하면 될까요?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제가 시각 예술이니까 조금 많이 거창해서 부담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미술 현장에서는 어떤 작품에 대한 카테고리도 분명히 구분이 되고 뭐 어떤 이름을 부르고 명명을 해야 되니까 이제 어떤 카테고리화가 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뭐 함성호 선생님도 지금 계시지만 저도 역시 건축을 주로 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하는 작업들이 글쎄요 지금 계속 진행 중이기도 하고 어느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걸 염두하고 하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말씀드린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이런 것들을 바라봐 주시고 혹은 비평을 해주시는 분들이 어떻게 불러질지는 모르겠지만 이 브로셔에도 사실 설치 작업 영문으로는 인스톨레이션이라고 간단하게 표현이 되긴 하지만 그거는 정말 쓰여져야 되니 어쩔 수 없이 표현은 그렇게 되지만 제가 하고 있는 작업들이 건축 작업이다 혹은 어떤 공간 작업이다 그 중간 어디쯤 있다 그런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말씀 주신 어떤 메시지라는 부분은 거창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비정형의 문이라는 것들 제가 실제 건축 일을 베이스로 하면서 많은 건축가들이 하는 작업들 건물을 지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일상적으로 당연히 안전해야 되고 그런 건축을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데 그런 건축들 말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 건축을 하면서도 저한테도 재미가 있고 사람들이 봤을 때도 건축가인데 건축가한테 기대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그런 작업을 통해서 녹여내려는 거고 그 어떤 특정 메시지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건축을 대하는 틀 혹은 뭔가 세상을 바라볼 때 조금 다른 시선들 그런 것들을 작업을 통해서 좀 구현을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한 한 문 정도 질문하실 분이 계실까요? 정강희 선생님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고 저는 저도 한 시간이 좀 부족했거든요 한 시간이 부족해서 한 번 더 봐야겠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매질이라고 하셔서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일단 제목이 가장 흥미로웠어요 없는 극장으로 하셨을 때 작가님께서 없는 앞에 다른 말들을 넣으면 상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작가님들이 생각하신 없는의 주원은 뭐였을까 봐야 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런 흥건이 없어서 이게 무슨 이유인지 아니면 역자인지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질문에 의원은 없는 극장인데 그럼 무엇이 없냐 했을 때 저는 그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연출 없는 극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극작가도 있고 약간 미술도 있고 기술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원래 시스템은 그렇잖아요 연출이 있어서 연출의 지위 하에 일사불란하게 연출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구현한다 이런 건데 이번에 사실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이 작업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고 물론 제가 제가 저의 역할을 미디어 연출이라고 했어요 제가 사실은 어떤 헤드폰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혹은 또 이랬으면 하는 식으로 구현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연출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작업이 연출이 없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연출 없는 극장이라는 것이 또 저희에게는 조금 중요했었던 또 컨셉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각자 자기의 맡은 자기 부분들의 연출들을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부분 부분 조화롭게 풀어나간 것들 극작가 분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대사 녹음하는 것들도 거의 극작가 분들이 연출을 맡으신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하시고 그래서 저한테는 이번에 중요했었던 것은 연출 없는 극장입니다 덧붙이자면 이게 우리 언어 습관이잖아요 이게 시간과 공간에 의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최정원 씨가 했던 작업이 극장 이후의 극장인데 우리는 우리의 시간에 따른 언어 습관 때문에 그 앞에 극장과 극장 이전과 그런 뒤에 극장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시간을 해체해버리면 극장 이전이라는 것과 극장은 같아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다른 모습으로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만복사 저포기를 통해서 극장 그러니까 폐극장지라고 이렇게 규정한 것도 그런 시간과 공간의 순서적 개념들을 해체해버려서 거기에서 우리 언어 습관을 한번 재조정을 해보자 그러면 거기에서 분명히 어떤 다른 생각들이 튀어나올 것이다 그런 전제로 제가 말해요 저는 동선 없는 극장 뭐 이런 얘기 앞에 조금 더 붙이자면 무대 위에 동선이 없는 극장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 다른 질문이 있었는데 너무 듣고 싶었던 거였어요 저희가 헤드셋으로 듣게 되는 이 이야기의 플롯 순서들도 없거든요 공간에 가면 굉장히 랜덤하게 혹은 그 위치에 따라서 듣게 되는 얘기들이고 그다음에 전시장에 들어와서 저희가 QR 체크를 하고 들어오긴 하지만 로비 공간은 지하를 갔다가 중앙 계단을 통해서 사무실 앞까지 가기도 하고 이런 창밖을 거닐면서 마로니의 공원을 보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시퀀스들이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전시동선을 저희 셋이서 논의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어떤 강제적인 일반적인 전시처럼 전시동선을 꾸려서 가늠은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관람객들이 어떤 도슨의 최소한의 가이드를 통해서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은 숙지를 하지만 그 안에서 관람을 하실 때는 정해진 동선이나 순서에 없이 그 의지에 따라서 가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동선이 없는 극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되게 재밌는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전시를 밖에서 만든 사람이다 보니까 되게 동선이 얼마나 세세하게 연출됐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막 동선을 막 짜면서 막 되게 여기에 좀 몰입하기도 하고 또 다 말씀하신 것처럼 못 보게 돼서 다시 또 보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여러 번 오셔서 보셔야 돼요 저요? 아니에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발이 잡고 오더라고요 이 전시장으로 근데 하여튼 아마 되게 다른 각도로 이 전시를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질문 또 있으실까요? 아니면 완전 다르게 전시를 본 분도 계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전시 관련해서 혹은 말씀 중에 다 말씀을 많이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기획자가 있는 전시가 아니라 물론 극장 스태프분들 극장장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힘을 모으시고 했지만 사실은 세 분 다 동시에 기획자신데 아니라고 없는 극장답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해진 시간보다 좀 살짝 길었지만 세 분 작가님들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중요한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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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